뭐가 중요한데? 너 예쁜 여자랑 댄스하고 싶다면 그 친구랑 이렇게 예뻐져야 돼 근데 난 참치고 닦고 들어가도 좋은데 아 됐어 구질구질해 싫어 꽃을 함부로 밟는 나비가 어디있다니까 늦어도 너무 늦었어 오빠 정말 이기적이다 오빠 아니면 안되게 만들어 놓고 좋아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사실대로 다 말해야겠네 두 분이 이런 봉사활동에는 눈꼽만 기억하시죠? 길 지금은 통일로라고 불리지만 예전에는 다른 이름이었던 길이여 네 사람이라 기다리는데 난 괜찮아 아빴다 괜찮아 아빴다 괜찮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을 어찌 견뎌 되셨습니까 하나 둘 셋 안돼 오라버니 같이 가자 같이 가야지 다 죽고 싶어 어서 가래도 아니 학교 못 갈 바엔 차라리 다 같이 죽어